터비 맛있겠다. 터비 맛있겠다. 연어구이 왜 이렇게 있어? 터비야 연어구이 연어구이가 줄게 잠깐만 기다려 어? 기다려 줄게 어? 터비야 아빠가 아빠가 구웠는데 맛있겠다. 목이 어깨 가지고 강아지는 그려줄게 알레르기 생겨 조금만 기다리세요 꼬비 어? 맛있겠지? 터비야 맛있겠지? 터비야 야채 야채 해가지고 같이 먹자 아이고 맛있겠다 콩나물은 다이어트 해줬고 호박은 어디졌나? 변비랑 설사 변비랑 설사에 좋아 입이 막 족그릇하네 오늘 조금씩 먹다가 터비야 한그릇 때리러 가자 고고싱먹어 개밥 챙기는 아재 놀리던데 이리와 와 터비 앉아 터비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앉아 옳지 야 맛있겠다 이제 자울ACE 아이고 잘먹네 아이고 잘먹네 아이고 잘먹는다 잘먹네 야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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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냐마 인마 다이어트 할라고 살쪄가지고 알러지 쌓이고 아빠는 연하고 연어만 걸러 아빠는 연해요 고기는 별만좋아 연어만 걸러 마구싱 잘먹네 피부가 이렇게 이제 피부가 말라야되는데 야채를 신나 신나 기가 잘 먹네 가다 하다 하다 부산 하다 아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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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당기니까 니 머리가 너무 커져 포비야 미안하다 방지를 좀 올라가자 야 너 구이만 골라먹는다 구이만 골라먹는다 구이만 골라먹는다 잘 해먹여야지 포비야 니 엄마는 잘하네 내가 집에 갔다 맛있어? 응? 다 먹었다 야 응 이거 야 너 저녁은 그런 땡이다 콩나물하고 잘 먹네요 호박살먹는거에요 쟤볼 좀 피부로 가려고 하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거 좀 부과되는데 닭고기하고 먹고만 남아 가지고 가려고 하죠 야 너 아빠 설거지 안아도 되겠다 싹싹 다 잡는데 그냥 맛있는갑다 도비야 그거 아빠가 요리했데 잘 먹네 잘 먹네 도비 됐다 이제 해줘 아빠 설거지 할게 다 먹었다 해줘 아이고 잘 먹네 야 놀지 않겠지 야 전화를 끄려고 아 놀은마 전화를 끄더라고 거절 거절했다 토비야 응 응 됐다 끝 끝 완전 빤질하네 뭐 자 물 한 사발 먹고 가서 다 먹으면 됐다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